그냥 먹으러 할 거 아닌데? 에트 히트 4번 안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와우 이메이징 여기가! 내일도 옆에 앰플 한대 밖에 안박혔어? 나 여기 도로 나 어딨어? 누워있어 1번 돌 그대로 1번 기절인데 멀리 피일 1번 피일이야 살려도 돼 피일치 않았어 정확히 피 나 드라우스 피 먹는다 1번 살린 쪽 똑같은데 놔둬 1번 먼 연막도 살리는 것 같아 차 타고 살려놔게 폭탄 이쪽 있어 아 포시 오는 거 일단 안 보여 이거 살려면 둘 것 아니야 안전해 킬 다 듣고 1번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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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는 다시 아 오케이 두 대 두 대 두 대 세운 것 같은데 아 아 아 하나 더 있어 몇 층? 2층 왼쪽 2층 왼쪽 붙어있어 오케이 2층 개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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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에 죽은 건가? 저거에 죽은 것 같은데? 저거에 죽은 것 같은데? 탱크 뒤에 있네 아 탱크 뭐야 기절해 얘가 원래 펑크에 있던 거 아니야? 형 눕힌 거? 펑크 안에도 보이긴 했어 그런 거 보니까 싸움 끝났나 봐 저거에 적 떨어졌습니다 펑크 내가 사무청 performing 뭐에요? 안 되 98! 적들 둘이야 빽빽빽 하나 더 빽빽 걔 머리 깠어 안돼 처음에 나왔네 1 대 3이요? 아 왜 여캠 보내 뭐라고? 아 진짜